다교지방 법원은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로 아동 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과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미혼모와 불법 입양 부부 등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에서 임산부에게 접근한 뒤 산모 바꿔치기나 미혼모에게 아기를 매수해 다른 사람의 아이로 출생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불임 부부에게는 대리모로 나서 출산 후 수천만 원을 받고 아기를 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